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통상 부자 사주의 특징을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사주라고 하는데요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뗄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재물을 너무 탐닉하면 재물의 노예가 될 수는 있지만 재물은 삶의 수단이면서 도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부자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부자 사주 즉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사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팔자의 결과물을 상징하는 재성과 돈을 버는 과정인 식상이 발달한 사주를 꼽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식상인 나이기 표현력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정확히 아래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대운의 재물운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사람들을 꼽는데요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지요 대운 10년 동안 나의 가치관과 사회적 환경을 좌우하며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주 팔자의 구조적인 면에서 재물운을 보면 시상 편집객이나 시상 1위 편집객의 구조는 말년의 재물운이 좋은 큰 부자가 되는 사주로 봅니다 먼저 큰 부자가 되는 사주는 시상에 편재가 있는 것인데요 시상이란 시주에 있다는 의미로 시간이나 시지 중 어느 곳에 있어도 되지만 시천간에 있는 것이 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시주 어느 곳이라도 편재가 있다면 시상 편집객이 되지만 편재가 아닌 정재가 있어도 말년 재물운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주는 주로 말년운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곳에 편재가 있다는 것은 말년에 큰 재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시상에 편재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사주 학교에서 부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상 1위 편집객이란 사주 팔자 전체 중에서 다른 기둥에는 재성이 없고 오로지 시주에만 편재가 하나 있는 경우를 시상 1위 편집객이라고 하는데요 시상 1위 편집객이면서 말년에 운의 흐름까지 좋다면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에서 말한 시상 1위 편집객보다 시상 1위 편집객을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경우도 시천간에 있는 것을 더 좋게 봅니다 그러니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면 말년에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젊었을 때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 간명은 어렸을 때 보는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재성을 가졌음에도 돈 못 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주가 재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무작정 좋다 또는 좋지 않다를 따지는 것은 명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내담자 중에도 사주의 재성이 아주 많았지만 자신이 기운이 약한 재다신약 사주를 가진 명주를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즉 사주의 재성이 많다면 돈을 많이 질 수는 있지만 이를 자신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명략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과거와 21세기 현재를 비교하면 돈의 가치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가장 큰 목표였던 과거에는 먹고 사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재성과 식신을 가진 사주를 좋은 사주로 봤지만 현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명예나 관계 그리고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재물이 곧 재물운이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재물운이 들었다는 것은 재성의 유무가 아닌 사주팔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사주팔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좀 더 포괄적인 삶 전반에 대한 운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성을 강하게 사용하는 사주보다 식상이나 인성을 사용하는 사주가 최근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재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경우로 오히려 인성을 강하게 사용하는 사주였죠 상담을 한 이후 지금은 부동산을 크게 불리신 분이었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사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재성만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명리학적인 관침에서 접근해 보면 오히려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년의 재물운이 있는 명식과 중년 이후 재물운이 있는 명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초년의 재물운이 있으려면 연주와 월주가 충국 없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월주에서 식상과 재성이 혼잡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연월주의 관성과 인성이 있다면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고 식상과 재성이 안정된 경우는 물질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초년 재물운이 있는 명주는 여유가 있으면서 현실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요 부모가 부유한 경우로 유복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일주와 시주가 안정되고 길신이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기론이면 초년의 재물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일주와 시주의 충국이 있는 명식에서 흉운을 맞게 되면 그 재물을 지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명조는 연주와 월주에 충국된 십성이 없는 가운데 월주의 식신진토가 월간의 편제를 생조하는 명으로 초년의 재물운이 큰 명조입니다 이번에는 중년 이후 재물운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중년 이후는 일주와 시주가 안정되어야 하죠 일주와 시주의 식상과 재성이 혼잡되지 않으며 일간이 강해합니다 신강한 사주가 식상과 재성이 용신이면 자수성가의 명으로 보고요 정관과 정인이 일주와 시주에서 역할을 다하면서 길신이면 부와 명예를 함께 얻는 명으로 봅니다 이 명식은 일주가 간여지동이고 월간에 비견을 두고 있어 자기주장과 추진력이 대단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간섭이나 충고는 극히 꺼리는 성향이 되기 쉽지요 이러한 성향의 정화일간이 시간의 상관인 무토를 향하고 시간이 무토는 토생금으로 시지신금을 생조합니다 더구나 시지의 정제신금은 일지와 사신압으로 재물운 일지로 모아지는 구조인데요 중년 이후 재물운이 매우 큰 명조이면서 자수성가의 명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